파리올림픽 수영과 다이빙 경기가 열릴 경기장 개장식 이벤트. 프랑스 다이빙 국가대표 선수가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. 마크롱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이빙대에서 벌러덩 넘어진 건데요.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.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? 오늘의 장면입니다. 선거 결과 궁금하세요? 가장 빠른 현장 중계, 정확한 분석으로 이번 개표방송을 준비했습니다. 개표방송은 역시 MBN. 개표방송은 역시 MBN.